와우 LA 가면 LA 다저스 있잖아요 야구팀 류현진 선수 있는데 류현진 선수가 진짜 부상이라 있었으면 제시가 가서 시구도 하고 이러면 저는 이거 공 던지를 진짜 잘해요 정확해요 아 그래요?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요 물론 뽀로기스에서 뽀로 나온단 말인가? 괜찮아요 뽀로 어쩔 때는 뽀로기지만 제가 이 팔이 되게 힘쎄가지고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럼 농구에서 제일 멀리에서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아 진짜? 남자들이? 그쵸 한소원으로 그럼 나 오늘 대충 이거라도 한 번 받아보자 몰라 아 이거요 어떻게 던져요? 나한테 세게 한 번 던져봐요 느낌만 보게 아! 아이씨 얼굴이! 맞아 오이씨 워우우 핫샷